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요. 주식이라든가 그런데 엄청난 마이너스의 파급 효과, 그것도 안전 효과가 나타난다. 외부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일본 안에서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요새 나오는 이야기가 워렌 퍼피도 일본 투자한 자금을 좀 회수했다. 지금 전치권에서는요. 더 엔조를 해야 된다.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엔의 수준은 일부르단 188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엔조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모시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아 하시는 일본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최근에 일단 글로벌 시장 흐름을 보면 미국에서 50pp나 비컷을 단행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저는 반대 스탠스로 좀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0.25% 올린 다음에 이번에는 일단 금리를 좀 동결을 했습니다. 이에 이제 에나 강세미 리케이지 수가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 일본 경제가 이제 부활하니까 좋아지니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다. 뭐 앞이 안 보인다. 그런 의견도 있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뭐 조금 아직은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유는 역시 너무 오랫동안 초금리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업들이 먼저 익숙해져 버린 그 체질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비 기업이라고 해서 그 보는 돈보다 내는 그 이자가 더 많다라는 기업들이 지금도 많고 그런데 그 기업들이 왜 살아남고 있냐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바로 너무 낮은 금리의 대출 때문에 그 대출로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굉장한 고통을 겪으면서 기업을 쇄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질이 아주 큰 문제이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금리를 올리면서 가장 큰 목표는 기업의 체질이나 개인들의 생각을 좀 바꾸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년간의 아베노믹스죠. 사실상.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아베촌촌이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판하기가 일본에서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요새는 많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2년 전도면 괜찮은데 10년 전도 이게 그 에나를 풀어서 계속 그 국제도 매입했고 이거는 지금 큰 문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에서야 드디어 금리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비 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줄 파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상 장기 금리는 거의 자유화시켰고요. 일본이. 그건 3월이었죠. 그 다음에 전체 금리를 0으로 말해 0.25%로 올렸는데요. 이게 사실상 단기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기업의 대출 금리라든가 또 개인들의 대출 금리 특히 일본 사람들은 모기지로원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아직은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상당히 의료스럽다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BOJ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까요? 자산시장에 또 제2의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지 않을지 어떻게 보세요? 당시 7월 말에 0.25%로 올렸을 때도 일본에서는 그거는 사프라이즈였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가 아주 좋다라기보다 조금 뭐라 그럴까 내려가는 상황에서 더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일본 금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출식이 내려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은행 안에서도 이견이 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치다라는 부천재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견제에 부담부를 주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우에다 천재하고 우치다 부천재 사이에서 위견 대립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현재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일본에서는 천재, 일본은행 천재가 말하면 그게 모든 의사, 일본은행 전체 의사 표출이었는데 위견 대립이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상당히 앞으로의 금융 전체에 굉장히 영향을 줄일 가능성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우에다 천재는 일단 조금씩이라도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 견제는 천산화가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 키시다 천재도 그러한 생각은 쭉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천재들이 기본적으로 천산적인 머리를 갖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추식이라든가 그런데 엄청난 마이너스의 파급효과, 안전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이름 안에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일본 정부 자체가 완벽하게 통제하기도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일본 정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천치권이죠. 천치권 쪽에서는 왜 이번에 그런 식으로 갑자기 올렸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천치권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조직이어야 하는데 맞아요. 이 부분이 일본에서 지금 논쟁콜이에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외부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들이 일본 안에서 산다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좀 불분명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여기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다시 주식시장이 발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사실 일본에 투자했던 워렌버핏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불안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이야기가 워렌버핏도 일본 투자한 자금을 좀 회수했다. 단은 아니지만 많이 회수했다는 뉴스가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워렌버핏은 무엇을 보고 일본의 주식을 그러니까 의량 기업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을 샀는데 그것도 갑자기 엄청나게 본락했고 그러나 그거는 두 번 본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원래 수준의 90% 이상 다시 회복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불안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전치권에서는요. 아니 더 엔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엔이 탈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가 돼야지 합리적인 수준이다. 그러니까 일본 견제가 옛날처럼 뭔가 일부르탐 패견 이런 시대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 견제라든가 일본의 수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의 견제가 잘 돌아가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엔의 수준은 일부르탐 188엔 이거는 어마어마한 엔조이입니다. 거의 그러면 원화로 환산하면 거의 한 700원, 600원대 나오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일본 여행이 많이 가게 되죠. 일본은 오히려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곳으로는 조금 돈으로 벌었어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아무튼 간에 금리 인상의 근거가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개월째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태풍 거대 지진 우려로 인해서 사재기 이게 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실제로 이게 좀 일본 내 쌀 부족 대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초밥을 많이 먹어도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간에 쌀을 먹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실제 일본인들의 생활 지금 어떤가요?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역시 물가를 되도록 낮게 낮게 하려고 하는 전쟁은 그 기존에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물가가 상승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인들은 오토미노소는 참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번에 쌀 대란이라는 것은 사실 빵이라든가 밀가리죠. 사실 이거 수입하니까 일본에서 한국과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수입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빵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면류 이곳이 올라간 곳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쌀의 값이 싸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 기회에 쌀을 많이 좀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재기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지진이나 수해, 태풍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재기가 일어났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쌀 같은 곳은 일본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 느낌이었거든요. 쌀은 부족한다, 부족하게 된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것이 특히 민간의 최고 부분에서 사르프족이라는 몇 십 년 만에 상황이 이번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견제 전반이라기보다 특히 사르 문제에 로스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튼간에 그런 또 나비 효과가 발생하면서 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 청년층의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년들이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서 밥을 얻어먹고 집을 구하지 못해서 넷카페라고 하는 거기서 PC도 하고 여러 가지 숙식도 해결하는 그런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 일본의 그 청년 실업률이 OECD 최저 수준임에도 청년들이 가난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실업률은 유럽이 평균적으로 20%이거든요. 미국이 8% 이거는 2022년에 동해지인데요. 한국은 5.4% 그런데 일본은 그것보다 좀 낮아요. 4.5% 이거는 완전 고용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가난하냐? 그 청년들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월급이 적다라는 거죠. 임금이 안 오르니까요. 임금이 정말 한참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괜찮은 기업에서도 초봉이 23만엔 정도 그러니까 210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40년 전에 조금 전이지만 입사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그때 이 집이 2만엔이었거든요. 40년 조금 전에 그런데 그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일본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일본은 N의 가치는 N의 가치는 1995년에 최고지였어요. 그때 지금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N의 가치 자체가 50% 60% 사이에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받는 돈도 2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N의 가치가 떨어져도 일단 그때 20만엔 받았다.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40만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초봉으로서. 그런데 그냥 20만엔 되니까 이거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싸게 임금으로 주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인폐율이라고 합니다. 유효 그인폐율이라고 해서 그거는 회사가 사람을 그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직을 하는 사람의 숫자로 그인하고 있는 숫자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본은 1.5를 넘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그인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아 네.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그직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전체를 보면 그 1.1명에서 2명 정도 회사는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취업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일본은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그게 4.68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올해는 그게 1.7이 돼가지고요. 내년이 되면 1.75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일본은 사람이 없다. 그 뭐라는 걸까 인재 부족 그 현상이 많은데 그것도요. 들여다보면 힘든 일에 그게 구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3D 업종 예를 들면 콘솔업이라든가 혹은 여러가지 몸으로 몸으로 태우고 몸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사무직이라든가 조금 편한 일이 있잖아요. 거기는 1을 넘지 못합니다. 사실 0.7이나 그렇게 일본도 그 견제력이 좀 센 거죠. 그런 면에서는 힘든 일에 많이 오라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으로 많이 져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안 모이니까 월급을 좀 올려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월급을 올려줄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IMF 같은 게 일본에서도 있었어요. 물론 IMF 한국 IMF 들어갔지만 일본은 4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망했습니다. 1997년 똑같대요. 그러나 그때 한국은 계속 종료해고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완전히 미국이나 IMF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는 거 다 싫어했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노조가 사실 회사하고 합의를 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합의는 바로 종료해고를 하지 말아달라. 대신 조임금도 괜찮다. 여기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조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많고 조임금 그리고 IT화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야 됩니다. IT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임금을 올리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숫자니까 종료해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합의로 고의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딜레마 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보통 회사원들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적에서도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 이게 일본의 현재 상황입니다. 확실히 구조조정을 확 하고 다시 경제나 기업이나 그런 조직이 살아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는 게 무서워서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뭉개고 가다 보니까 고착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탄씨는요. 오히려 탄씨 세계 시선은 한국도 그랬어요. 한국은 IMF의 고통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잘하고 있다. 이거였거든요. 일본은 전혀 해고 하지 않고 혹시 해고 할 경우도 다음 취업처를 찾아준다. 그러한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때는 좋아 보였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와보니 이게 세계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진적인 구조가 돼버렸어요. 일본이 앞으로도 임금이 오르긴 쉽지 않겠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기시다 존니가 투자를 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저축문화잖아요. 그렇죠. 저축을 좋아했는데 그것을 투자로 돌리라. 그래야만이 일본도 발전하고 여러분들도 좀 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비과세 투자 상품을 전부 주도로 만들기도 했어요. NYSA 라는 곳인데요. 그런데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그거 하기 시작해가지고 몇 달 안 됐는데 폰락 사태가 왔어요. 블랙몬데이 그때. 그래서 일본인들이 무엇을 믿어도 되는지 모르는 상황 현재. 가뜩이나 사실 일본 사람들 성향이 누굴 믿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올해 2월 말 쯤에는 사상 최고치를 갠시했지 않습니까? 추가가요? 네. 추가가.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다. 연말에는 올해 연말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갈 것이다. 거의 5만 포인트 이러면서 5만 엔 라고 하죠. 지금 3만 7천 발전이거든요. 그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한때 4만 엔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으로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5만 엔 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틀려가지고 일본사람들도 여러사람이 있으니까 전문가들도 이거는 안된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맞았던 것입니다. 당시 앞으로도 확실히 좀 저축적으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라고 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